다음은 사도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뜻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이 바로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의 등극, 왕의 등극이 일어났다는 사건이라고 베드로 설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왕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님도 부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그 이름대로 부르심의 서막을 여신 분입니다. 정말 그 이후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들도 이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우리는 다 전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설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동안 그 수많은 수천 년 동안의 세월 동안 검증되었지만요. 그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지금까지 더 헝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의 역할이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반드시 그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요. 여러분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싶다. 지금도 보세요. 어디 뭐 좋은 나라 복지국가 가면 하나도 저 나라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빈부, 차별, 불공정, 온전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대사라는 겁니다. 그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면요. 누굴 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의 성품을 내가 직장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내 부하 직원이 나랑 같이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이고, 저 인간. 저런 인격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인격을 바라보게 그 통로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움직이는 그 교회가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되어집니다. 여러분,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되어진다는 거죠. 직장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들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로. 저도 직장 인사팀장 할 때요. 다 안 드러냅니다. 거의 안 드러냅니다. 물어보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아유, 내 잘못된 행동으로 예수님 누가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밝히면요. 손해보는 환경으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서 신입사원 교육하다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 아유, 신입 교회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 너무 꼰대스럽다. 막 저한테도 막 그렇게 막 힐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풀하지 않다. 얘기하면서 막 거기에 막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드러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보통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해서 정인노로 못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거든요. 자꾸 전도도 내가 하려고 하는데요.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다음 장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수가성의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보세요. 이 여자가요. 아이고 내 지금 내 꼴이 많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회복되고 나서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나를 괜찮다고 생각할 때 전도해야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아유 저 여자 결혼 다섯 번 했던 여자. 막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 뛰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기 삶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뛰어나갑니다. 복음이 있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안 나갑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교회 안에 내 안에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성만 가득 들어있습니다. 야생성도 없고 덜덜덜덜 떨고 사도바울처럼 평생 종교생활에 속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들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노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면요.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보고 있으면요. 정말 소망을 갖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다 잡니다. 다 무기력합니다. 정말 에스겔 꼴짝 위에 마른 뼈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다 널벌어져 있습니다. 노예미아에 나오는 무너진 성벽. 딴 데 갈 것도 없습니다. 학교만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같은 위기에 있죠.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 대부분 우리 80년대 90년대 그 한국 교회 양적 성장 부흥 다시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부흥보다는요. 그 복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이 간 학교 일터 가정에서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침 일찍 리츠 칼턴 호텔이나 삼정 호텔 호텔 많은 거 그냥 가보세요. 비즈니스 사장님들이 막 그 조식 모임 있잖아요. 조참 모임을 하고 호텔마다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모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국기 계양돼 있죠. 거기서 모여서 원을 둘러서 그 기도 모임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요. 신후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교회가 돼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보세요. 국회의 기도실에도요.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욕하지만요.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대학인가. 거기 불교대학의 MIS라고 경영정보시스템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요. 매일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매일 기도하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스승의 날에 갑자기 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선물하잖아요. 넥타이들 선물해 주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과 대표가 나오더니 보통은 우리가 다른 교수님들 넥타이를 다 선물했는데 교수님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주 우리 과 학생들 전부 다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교대학. 그 교수님이요. 이야 불교대학이에요. 참. 이야 그게 교회죠.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대학 교수님이. 이야 놀랍습니다. 정말 이런 간정들을 들을 때마다요. 자신들의 영역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인의 역할들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예전에 청와대하고 강화문에 있는 스타벅스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아침 7시 문을 여는데 그 룸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또. 룸에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큐티하고 나누고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8시 반에 쫙 일토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요. 예전에처럼 교회의 큰 부엉이 아니고요. 일터의 부엉. 각자의 영역의 부엉. 학교의 부엉. 이런 이런 데서 하나님이 계속 부엉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모르실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세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배처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지도 참 만나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성도들이 일터와 학교의 부엉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가지고요. 부엉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할게요. 이 찬양 제목이요. 떼어주십시오. 네. 틀어주십시오. 이 찬양 제목이 너는 교회가 되어랍니다. 정말 이 찬양 제목이 너는 교회가 되어란데요. 찬양 제목이 좀 반말이어서 저는 싫었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 가사가 오늘 다룬 이 사도행전에 전체의 내용을 대변해 주는 어떤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대안학교에서 제가 이 학생들 어린 학생들 성경 가르치기 전에 이 학생들 찬양팀이 나와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이 가사에 집중할 때 볼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 각자가 교회가 돼가지고 각자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다 교회가 될 줄로. 여러분들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하기 원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소원함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부릴 듯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용케 하는 자들이 여기서 여기저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